강원도 속초에서는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와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. 보행자 한 명이 숨졌죠.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 여성이 길가에선 검은 차량 운전자와 이야기를 나눈 뒤 가게로 향합니다. 몇 초 뒤 차량이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. 어제 저녁 6시 10분쯤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. 이 사고로 길을 걷던 모녀 2명 가운데 40대 딸이 숨지고 60대 어머니와 다른 차량 탑승자 등 4명이 다쳤습니다. 후진 차량이 주변에 주차해 있던 다른 차량들을 밀고 나가면서 차량 5대가 파손됐습니다. 사고를 낸 운전자는 60대 여성인데 주차하던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일단은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. 화면상 봐서 브레이크 등이 밟은 게 안 보이던데. 경찰은 돌진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입건했습니다. MBC 뉴스 신혜진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